말도 없이 그것도 맨발로 돈도 안 갖고 핸드폰도 없이? 야 아빠도 사람인데 10년이나 그리운 주인공하고 이별 하려니까 섭섭하셨겠지 안 그래? 서른 잘 그래요? 궁금하네 궁금하네요 99.9? 120 100만! 어느 순간 소리 없이 눈부신 햇살처럼 그대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대와 나 사이 기대를 하게 돼 매일 달콤한 꿈에서 깨지 않도록 이렇게 그대 곁에 나 있을게 오케이 기다리게 되잖아 진짜로 신호를 벌려가지고 왜 그러냐고 계속 내게 묻지마 말려봐 온통 그대 생각에 잠 못 드는 네 밤에 한걸음에 달려가 사랑한다고 말할까 봐 감독님 그럼 이거 그래요 그래요 조만화하는 거 다시 봐도 돼요? 거기 가서 가있죠 다운다 나의 심한 슬픔 기다림도 나의 널 바라보는 일이 널 기다리는 날이 어느새 내 일상이 됐죠 그렇게 내 꿈은 그대가 됐죠 또 그만하려고 했다 또 그만하려고 했다 또 그만하려고 했다 그만하려고 했으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또 그만하려고 했다 기다리게 되잖아 어제보다 왜 그러냐고 계속 내게 묻지마 브라이 시끌다 시끌다 지효기 시끌 지효기 다시 춰가 편의점 우리 특히 응 유니 응 전통 그대가 내게 와줄 순 없나요 그대가 그리웠다구요 나 한순간도 그댈 잊지 못해 생각보다 훨씬 더 보고 싶고 생각보다 훨씬 그리워져 나를 봐오던 그대 생각에 잠 못드는 이 밤을 한걸음을 날려다 사랑한다고 말할 거야 나 불쩍해 한 사람이 있다면 나 불쩍해 근데 아빠는 이겨워야 어떡해 나 불쩍해 나 불쩍해 나 불쩍해 나 불쩍해